아빠...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어 어디서 뭐하다 누구하고 이제 들어오는겨 회식하고 엄 대리님 집에서 잤어 엄 대리님? 여자 대리님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나 잘 보살펴 주신다고 대리님이 한잔 더 하자고 하셔가지고 뻗어버렸지 뭐야 사실이요 그럼 사실이지 아빠 형사 시절 별명이 뭐다? 범인 잡는 맹사자 거짓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내가 아빠한테 거짓말을 왜 해 아 그리고 애도 아니고 나도 성인이야 아빠 오버하지 마 좀 아무리 성인이라도 외박은 안 돼요 경고여 앞으로는 아빠한테 전화를 해 데리러 갈 테니께 네 본부 받들겠습니다 맹영사님 어 그리여 들어가세요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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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